독립운동가들이 그런 역사, 서술한 역사, 독립운동가들이 지녔던 역사 정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전혀 개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실 독립운동가들이 연구한 역사, 지금 교과서에서 보기 힘듭니다. 교과서에서 보기 힘들어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는 역사를 몇 십 년, 삼, 사십 년 전문 역사 연구만 하는 사람인데 저도 반성이 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의 그 역사, 정신, 그 역사 서술, 지금 제대로 개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4대사관, 신민사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 아직도 한반도에 지금의 평양일 때 낭랑군이 있었다는 것, 아직 한국사, 한국 교과서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렇게 서술되어 있거든요. 아직도 한반도 안에서 우리 강력 찾기, 아직도 한국 교과서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역사 연구하고 했던 문제들, 여러 문제들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역사, 한국의 교과서 속에서 배제되어 있죠.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먼저 독립운동가들의 역사를 생각할 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역사학에 대해서, 역사정신에 대해서 새롭게 한 번 인식해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학계에서는, 자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학계에서는 독립운동가들, 아까 소개되었던 많은 분들, 독립운동가들의 역사학을 민족주의 역사학, 민족주의 사학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용어에 어떤 아주 심각한 함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지금 학계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역사학,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정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민족주의 사학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용어에 뭔가 우리가 세심히 살펴봐야 될 뭔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민족주의라는 이름을 붙여서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의 그 역사, 독특한 역사, 독립운동을 위해서 서술했던 역사의 특성이라든가 그들의 장점, 그들로부터 우리가 개성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회 속에서 오히려 잊혀져가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재언을 한번 하게 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을 위한 방법론으로 민족주의, 침략적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저항적 민족주의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이 민족주의는 수단 혹은 방법이지 독립운동가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민족주의가 아니었거든요. 민족주의 선택의 궁극적 목적은 독립운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의 이 역사연구, 역사실적들을, 역사결과들을 민족주의 사학이 아닌 독립운동 사학으로 불러진다. 왜냐하면 신채호가 지금 이분이 살아계셨다면, 우리 독립운동 역사가들이 살아계셨다면, 독립운동가들이 살아계셨다면 자신의 역사학에 민족주의 사학 이렇게 붙이는 거 결코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용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라는 것은 독립운동가들이 선택한 수단입니다. 이 제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수단이지, 목적은 독립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학에 이름을 붙이려면 민족주의 사학이 아닌 독립운동 사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이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용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것을 민족주의, 이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학계에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 용어,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민족주의라는 것을 때로 비판하게 됩니다. 민족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화시, 사회에서 부각시킬 때는 민족주의를 가지고 우리 민족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나쁘게 표현할 때는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민족주의를 가진 사람을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시각들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독립운동가들의 역사학을 사회에서 조명되지 못하게,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용어 대신 바로 독립운동 사학. 독립운동가들의 역사학은 독립운동 사학이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연구했던 사학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의 역사학, 독립운동 사학의 그것을 그대로 계승화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 여태까지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의식, 역사정신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현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독립운동가들은 역사를 서술할 때 가장 그분들이 가슴 아팠던 게 우리가 참 역사가 없었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 역사가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역사는 우리 역사대로 존재했는데 그것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왜곡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그것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사대사관으로 그것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조선시대에 우리 민족 전반 역사의 강역을 한반도에 한정하는 이런 역사 서술이 이루어져서 이런 역사의식이 너무 광범하게 몇백년 퍼지다 보니까 우리 참 역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이 땅을 갖다가 식민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첫 작업이 뭐냐 하면 그 나라의 역사를 축소,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역사를 왜곡시키지만 그 나라 영국이 지배할 수 있거든요. 그 나라의 역사가 이런 역사, 제대로 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무력으로 그 나라를 점령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서 이걸 지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뭔가 왜곡하고 이것을 말살해야 되는데 일본 놈들이 들어와 보니까 아주 좋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사대사관이라는 게 딱 있는데 일본 놈들이 들어와서 딱 보니까 저 사대사관, 저거다 바로. 저거를 갖다 식민사관으로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딱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1900년대 초에 들어와서 짧은 시간 안에 식민사관을 완성하게 돼요. 일제의 식민사관. 일본의 학자들이 식민사관을 만든 시기가 아주 짧아요. 어떻게 짧은 시간에 식민사관을 완성할 수 있느냐. 사대사관을 가지고 식민사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만들어낸 이 사대사관. 조선시대의 4대사관으로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역사 강력은 한반대에 있었다는 이런 역사, 4대주의 역사를 일본 놈들은 이걸 가지고 식민주의 역사로 딱 바꾸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 역사를 서술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들어와서 우리 대한제국에서 만든 교과서 없애고 일본이 만든 역사를 써서 우리 초등학교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요. 1920년대에 만들어진 일본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학급 학교의 교과서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 교과서의 내용 중에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라는 지도 지침이 있어요. 교습 지침이죠. 그걸 보면 이 역사에서 이런 기자조선, 위만조선으로 하는 식민성을 강조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루도 독립되지 못했다는 그걸 강조하라.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운동가들은 사대사관, 식민사관을 동시에 극복하는 이런 독립운동. 독립운동을 했고 그것이 바로 이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죠.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연구는 하나의 독립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서술, 역사정신은 해방되고 나서 우리에게, 우리 일반 민중들에게서 멀어지죠. 우리에게 멀어져요. 그건 뭐냐 하면 1945년 해방이 됐는데 일제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존속시켜야 되는, 존속시켜야 되만 하는 일제의 식민사관을 존속시켜야 자기들이 존속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1945년 이후 이 땅의 지배 계급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바꾸면 안 된다. 일제의 식민사관, 저걸 바꾸면 자기네들도 존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기득권이 유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이런 역사의식, 역사정신, 역사학은 전부 없애는 거죠. 대신 일제 식민사관에 의해 작성된 식민사, 식민주의 역사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는 사대사관, 식민사관을 청산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은 계속돼야 된다. 이 독립운동가들이 연구하고 서술했던 그 역사를 한번 다시 되돌아 봐야 되고 독립운동가들이 느꼈던 역사정신,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는 더 나아가서 독립운동가들의 역사학, 역사정신, 계승해야 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역사학, 역사정신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계승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올바른 역사, 우리 민족의 올바른 역사 성립해야 됩니다. 충분히 때가 됐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 사회의 잘못된 역사 극복할 수 있습니다.